평범한 추어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. 규산 고등어 추어탕처럼 꽁치를 달아났지 않았을까 짐작만 해보는데요. 요즘 추어탕을 조금씩 다르게 끓이는 건 알았지만 꽁치로 추어탕을 끓인다는 얘기는. 생선 다지는 걸 당부친다고 표현한다는 토마귀들은 고객 식감이 좋고 푸저우는 고객 식감이 좋고 푸저우는 고객을 얹히기 시작한 것도 알고 보면 다 숨은 뜻이 있답니다. 생선 끝과는 달리 주인발까지 깔끔하고 아주 개운하다군요.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향도 없으십니다. 현재 못다한 이야기들까지 넘나 귀 들었네요. 피부 맛있고 요인하므로 공주. 실망의 안무가능력에 대해 한 두 번째 틈이 있네요.